집갯뉴제는 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서른이요. 트위치 스트리머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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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걸포? 걸포라는 스트리머가 있긴 한데. 전 짝퉁이에요. 그 언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라고요? 본인 이야기 하는 건 아니죠 혹시? 아유 아니. 본인은 여성분부터 이상해. 본인 입으로 본인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그 언니는 서른 살 아닐걸요? 그럼 그 사람 나이 더 많아요? 그건 모르죠. 보통 여자들은 언니라고 부르셔. 그년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아니 맞는 거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마이크 좀 많이 줄여주세요. 저 마이크. 어 드디어 사막이다. 아 드디어 사막 부산. 오케이 오케이. 사막 좀 찍으시죠. 제가 찍으라고요? 네. 아 저희가 지금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본인 찍으셔야 돼요. 저희를 안전하게 해요. 여기 갈까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는 쭉 안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이거 챙겨야 될 거 같은데. 빨리 떨어지면 좀 뛰면 되지. 제발이요 떨어지면 뛰면 되죠. 오는 사람 있다. 아니 미X놈들 왜 와. 주유소에 그거 있을 거라 파밍하노. 주유소 옆에 사람 내려요. 아니 사방이 사람 내리는데 왜 거기 내리지 못해요. 없애버리려고. 거기에 백업 백업 갈게요. 거기에. 근데 이거? 보기 피일. 보기가 피일이에요. 아마도. 사람이 피일이란 거에요. 차가 피일이야. 보기가 피일이야 보기 보기. 보기가 피일이에요. 보기를 쐈어요 형. 여기 사람 있네. 여기.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저요. 제가 제일 많은데요. 몇 살이에요? 마흔입니다. 어머 자꾸 확인해요 두 번씩. 아니 30대라 적어놓고 마흔 있으면 어떡해요. 40대라면 내가 막내야 하잖아. 햇살 보충이 남아요. 감사합니다. 중단말 안 했고. 네. 스포츠카 맞아요 이거 이거. 님들 꽉 잡아요. 저 참고로. 면허. 장롱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발가르기 힘주시고. 아. 그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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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게도 피는 안 단다는 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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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자. 하하하. 나이스. 행민 갑니다. 싸울 준비하십시오. 하. 하 이렇게 멀미나게 이렇게 싸워 tummy觉. 살게요. 하하. 아. 아 근데 뭐야. 하하하. 하하. 친구 적었잖아. 해주세요. 하하하. 뒤에다. 소 range. 아니 그건 다 피가 좋아. 아. 뭐니 브리핑! 거기 바로 그 포너에 담배라 좀 살려도 돼 살리면 안 돼 살리면 안 돼 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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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절기절 어 하나 기절 어 숨어 미안해 와 나도 죽는다 와 이거 차로 늑대까지 좋았는데 아씨 아씨 물은 많지 않아도 못 맞추는 거야 있어야 정상돈이 의대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아 깜짝이야 아 숨어 있었네 살릴 수 있대요 가면 어 거의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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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걸부님 제? 귤 쉽게 까는 법 이거 봤는데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귤 쉽게 까? 귤 까기가 어려워? 몰라요 귤을 어떻게 쉽게 그건 뭐야 저 주인공께 물어보세요 귤 뭐 집어 던져 그냥 터뜨려서 먹는 거야 뭐야 그림을 해요 그냥 껍질채 먹으면 돼요 너무 많았어 차도 없다 아무데도 차지세요 걸부님 유사 30대 저랑 친구 겁니까 비슷해요 나랑 비슷하라고? 아휴 빨리중교 잘했다 무릎 안좋은데 계속 있을까 차 타고 중급으로 가로 갈래요? 예 갑시다 운전 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 무서운데 아니요, 저는 타고 갈게요. 3번님이 하시면 되겠다. 3번님 하세요. 1번님 해요. 아니 아니요, 저.. 출발 출발. 2번님이, 2번님 빨리 가야 돼. 아이씨, 다 뛰어가, 다 뛰어가, 싸울 것 같은데. 빨리 가, 빨리 운전해요, 빨리. 4번 핀. 와, 중골이네. 아, 나 여기 눈길 운전 못 하겠던데. 아까 걸퍼님처럼 그냥 직진하면 되나? 그쵸, 아까 저 봤죠, 그냥. 네. 시원하게 하면 돼요. 시원하게도 저 앞에 내려둬. 원래 이맵은 시원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하하, 춥죠, 이맵은? 왜, 왜, 왜. 으악! 으아악! 으아악! 아아, 찔러가봐. 이거 1위 침도 더, 더, 더 쓰리라. 조금 더 들어갈까요? 여기보다 더. 으아악! 아, 여기 세우는 거구나. 여기 버텨, 여기 버텨, 여기 버텨. 오케이. 몇 팀 안 남았어요? 아마 위, 위에 팀 있고 우리, 거의 들어왔거든요. 이쪽 괜찮아요? 14명. 컨트롤, 컨트롤, 1, 2, 2, 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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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놀래라 한마리 한마리 바로있어 바로 살리지마요 이거 바로있어 바로 진고 진고 살리고 한 명 올라가서 망봐줘요 위에 올라가 자리잡아줘요 하나 더 보인다 85 85 나무 바로 앞에 확인 위에 있는거 같은데 위에 있는거 같은데 나무에 있다 여기 앞에 나무에 있다 밟아있다 아 뭐야 뭐야 아 하얀 병 아 하얀 병 정려구에 있다 아 싫어요 오 나이스 됐어 자기장 이거 가야돼요 못살려 못살려요 이거 3초인데 미안해요 제가 하얀 병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돌 뒤에 숨었어 아 아 다리 걸렸다 까비 아 아깝다 아 잘 쌓았네 다리 걸렸어 아 다 살린다 아 다 살린다 어 한 명 못살렸다 쟤 장량댐 죽지 않나 조금 아깝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즐거우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